신곡을 들려드릴게요. 어? 지금? 아, 들어도 돼요? 진짜로? 몇 개 기대되나요? 100개! 아니 516개! 자, 준비 되셨나요? 준비되셨습니까? 네. 우와, 랩 파트. 되게 뭔가 다른 것 같아. 약간 이런 발라드인가? 정답은? 엄청 좋아요. 귀녹음 안 돼요, 이거? 이걸 지금 음원 발매가 되기 전에 보고 계신 유예나 분들께 힌트를 주셔도 좋고 이 기분은 영원하지 않다, 이런 거? 전 소름 돋았어, 소름. 제가 숨을 잘 깨셨어요. 너무 긴장이 돼서. 노래가 반에 넘어갔는데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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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좀 더 약간 몽환적인 음악이 나올 줄 알았는데 긍정적이고 밝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.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맞지 않나요? 미친적인 메시지 아니에요. 아니에요? 노래가 아, 진짜 너무 슬픈 것 같아요. 막 듣다 보면 아, 이게 진짜 슬픈 노래구나. 세진역 바닷가에서 해변가에서 친구랑 여유롭게 바람을 쐬면서 듣는 음악 같습니다. 산뜻한 것도 있어요, 약간은. 되게 좀 전혀 새로운 느낌이 들었는데. 약간 독자 미뷰하러 왔어요, 그런가? 어머, 어머, 어떡해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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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머, 어머, 어머. 어머, 어머, 어머.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뭐 하는 거구나? 요즘 이런 스타일 곡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진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둘 다 마신다. ях Cola, 아, 이빨. 아, 지난라. 아, 따윈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